안녕하세요 완주사입니다. 손도 최강이 안강망 바라족입니다. 보시다시피 손도가 너무 좋습니다. 이 바라족이는 가성비로 먹고요. 절대 크지 않습니다. 보시면 샛노란게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. 이런게 정말 먹고 생물참족입니다. 그만큼 맛있고요. 그 다음에 30미 통치도 경매를 받았습니다. 10마리 48,000원 30마리 11만 5천원이고요. 보시다시피 사이즈도 굉장히 좋습니다. 딱 드시기 좋고요. 왜냐하면 왜 제가 30미 통치를 많이 파냐면 딱 집에서 드시기 딱 좋은 통치가 이 30미 통치입니다. 한 마리 구워넣고 딱 드시기 좋고요. 그만큼 맛있습니다. 그리고 오랜만에 갑오징어 경매를 받았고요. 4분의 1 상자 4만 5천원, 한 상자 15만원입니다. 갑오징어는 사이즈가 크지 않습니다. 봄에 비해서 사이즈 크지 않으니까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. 그래서 가격이 저렴합니다. 다들 의문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. 왜 이렇게 가격이 쌀까? 당연히 살이 빠지는 식인데요. 굉장히 부드럽습니다. 그만큼 맛있는 갑오징어고요. 김장철의 꽃, 중화새우입니다. 이 중화새우는 김장철에 꼭 필요하죠. 한 개 한 개씩 까가지고 감바스 먹어도 되고요. 정말 자연산이다 보니까 살이 너무나 부드럽습니다.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중화새우고요. 손도 엄청 좋은 걸로 강매를 받은 상태입니다. 오늘도 구독...